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열을 내주는다 박선호씨는 라면이고요 라면 면발이고 뽀글뽀글하고 아주 그냥 이게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하세요 수대미 머리 같네요 오늘 멋짐 하나 보여주실까요? 자 이강씨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눈도장으로 찍어드리는데 분위기도 참 좋고요 기대가 좀 됩니다 어떤 거 좀 보여주실까요?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라고요 아 노래? 제가 너무 김강석씨를 좋아해가지고 김강석씨땜에 가수가 됐다고 봐요 자 그럼 박수를 한번 쳐겨봅니다 이강씨입니다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열을 내주는다 복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열을 내주는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